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방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보, 도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 방대한 것은 데이터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기술을 배울 때 그 수많은 기능들을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면서 공부해야 할까요? 제 생각에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복잡한 기술도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나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바닥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출력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을 파악한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반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입력은 다시 세 가지의 작업으로 쪼갤 수 있어요 데이터의 생성, 수정, 삭제 로 말이죠 즉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네 가지 작업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작업을 CRUD라고 불러요 그 외의 복잡한 기능들은 바로 이 CRUD를 보좌하는 부가적인 기능들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나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구요? CRUD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